이 살에 깊은 송을 받고 내낼까 첫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디디리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성미야! 성아? 아이고 아 우리 또 변 씨 제가 아주 쉽게 퍼포먼스를 했어요 네 네 아주 그냥 날로 먹었죠 아 한테만 해도 이제 올해 대학가 여제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거금 좀 섭섭하겠어요 사실은 제 둥지나 다름없고 정말 제 모교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활동을 특히 제가 많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더라면 후배들이 계속 기회가 생겼을 텐데 남창윤씨 대학 가요제 폐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송 꺼에서 제가 많이 틀렸습니다 오 똑똑한 거다 SBS에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던데 진짜 똑똑하다 센스 있네 실제로 남창윤씨가 대학을 나오진 않게더라도 내가 궁금해 되시든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 야 너는 어디 뭐 시골에 있는 대학만 야 가만히 주세요 나 옆에 조합해 줬지 자 갑니다 다시 이제 우리 성은씨와 태민씨입니다 자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우세이린들 지금처럼 컴온 베리 추나 암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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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고 그대 눈 속에 내가 가득해 있었어 모든 것이 변하다고 해도 나를 놓지 마 눈에 뜨는 아침의 햇살이 나의 창을 두드릴 때 그대 팔에 잠을 깨고 내 모습이 초라해져 내가 미워 보일 때도 늘 지금처럼 나를 안아줘 Come on baby tonight Come on baby tonight 사랑하다는 말은 더 달콤하게 이 밤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마 그댈 보는 내 모습이 초라해지지 않게 상원! 상원! 아 또 이혜린 씨 보고 싶네요 네 네 자 윤철형 씨와 상견민 씨 다시 갑니다 롤레 돌려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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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없이 건네 주고 달아 남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 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짓이 살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멈춘 내 가슴에 서러움이 부끄르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너를 보낸다 윤철영 우리 윤철영씨 이상금씨 가볍게 성공하셨습니다 이번엔 우리 성은씨하고 태민씨예요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체리필터 오리날라 체리필터 오리날라 우윽 나 나 나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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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